36.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2. 코츠를 잡아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3. 지금 마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4. 화장실에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병기를 쓰면 좋겠어요?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정답은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은다. 정답은?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8.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이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루약은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2.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3. 귀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둔다. 4. 안영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5.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정답은? 4. 안영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0.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오른 위치는? 1. 각마귀 2. 비록관 입구 3. 위농꺼풀 상안검 4. 하부 결망랑 중앙 5. 상부 결망랑 내측 정답은? 4. 하부 결망랑 중앙 41.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4.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정답은?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번 세척한다. 정답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4.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둔불을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세 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4. 몸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2.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정답은?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6.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의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정답은? 4. 47.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은 심긴다. 2.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8.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 둥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9. 스스로 세면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3. 면봉으로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4.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50.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5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정답은? 2. 52.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정답은? 4. 가, 라, 다, 나, 마. 53.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정답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4.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5. 보행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정답은? 1. 56.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5. 바닥 끝의 고무 상태 57.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밀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8.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정답은?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9.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선반 위에 올린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60.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잣 3. 강된장 4. 찐고구마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4. 찐고구마 61.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 고체온증 2. 야간 수면장애 3. 엉덩이 부위 욕창 4. 호흡기 점막 건조 5. 겨드랑이 피부 발진 정답은? 4. 호흡기 점막 건조 62.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3.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정답은?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63.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돗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64.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재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65.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66.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죠? 2.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67.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69.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70. 해질령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 냇물 소리나 새벽 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공감력 증대 2. 계산력 증진 3. 억제력 향상 4. 진압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정답은? 4. 진압력 강화 72.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2.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3.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4.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5.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73.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있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있고 함께 나가요 74.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75.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2.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3.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5.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정답은?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76.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2. 운동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3. 이해력장애 77.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인리이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은? 1. 78.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자세는? 정답은? 1. 79.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아빡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4. 라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정답은? 2. 5. 라 5. 라